안녕하세요. 오늘도 비트코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2일 오후 1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저번주에 이어서 비트코인 행보, 반감기 지난 주말에 반등 한번 있었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업비트 딱 들어오면 지금 빨간불 여기저기 지금 막 들어오고 있죠. 알트코인 지금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반등 나오고 나서 알트코인들도 뒤따라서 이렇게 빨간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가격 반등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비트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뭐 근데도 지금 악재는 많습니다. 여전히. 금리나 밀린 것도 있고 중동에서 전쟁하고 지금 미국 대기업에서도 인원 삼축하고 난리 아니죠. 뭐 시기상 악재랑 막놀려서 지금 힘은 많이는 못 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큰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많이 못 내고 있죠.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여가지고 뭐 기대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해야지 좀 수익 낼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 장기적으로 내고 싶으신 분 둘 다 가격대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남들 다 돈 벌어 가실 때 같이 좀 벌어 가세요. 네. 사실상 요즘은 꾸준한 우상형 차트가 없어요. 차트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타점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할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공짜니까 이거 보고도 수익 못 드시면 많이 안타깝고요. 주변에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발 전문가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무료가 지인 추천받았다가 시드 다 잃고 나서 회생하고 싶으신 분들이 허다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료 전문가 6개월에 200만원씩 내고 미닝받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고 아래 번호로 문자만 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모를 하시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상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둘 다 똑똑하게 수익 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 하루에도 3-4%씩 반동이 있는데 상승각 분석하면서 수익 먹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코인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많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행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미국 금리이나 9월 달, 10월 달로 밀리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도 당연히 내려가고요. 그렇게 되면 안전 자산이 아닌 비트코인은 하방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저번주 저저번주 나왔던 하방의 결과죠. 어차피 우선 이번 반감기 가격 상승 거의 없었고 횡보 형태로 갈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조금 좁게 볼게요. 조금 좁게 보면 사실상 두말 반등 한 번 나와준 거 말고는 지금 사실상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뭐 어차피 지지대는 21년도에 나왔던 쌍봉대 가격도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이쪽 선이죠. 이쪽 선 이쪽 선 8천 한 번 대볼까요? 네 7천 4백만 원 7천 3백만 원 선 이 부분에서 지지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신고점은 나중에 9월 10월달 미국 금리인하티즌으로 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격대 잡고 계시면 들고 있다가 9월달 10월달에 팔아도 되고 아니면 지금 등락이 많을 때 상승파락 둘 다 수익 내고 싶으시면 선물거래 하시고 위동적이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큰 상승파동 없으실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코인 현황이나 시장 상황 같은 거는 항상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마인드셋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만 원 투자할 거면 그 중에 백만 원으로 300, 400 만들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셔야지 천만 원 올인하면서 베팅하니까 손실만 나면서 네 그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시려면 매매를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비중 낮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드 상황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뭐 저희 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여기 카톡방 정말 정의의 패밀리분들만 돈 벌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여서 진행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굳이 제 입으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물만 100% 하는 거는 솔직히 바보예요. 바보예요. 차트에 등락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매숫가랑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함께 보내시고 급등코인 받고 싶다 지금 이 코인 진입시기 받고 싶다 등 보내주시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자나 카톡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분들 전용 무료 소통방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단타방 그리고 수익방 장기수익방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패밀리분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사용 보시면 실시간으로 현물 그리고 선물신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번호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들 컨설팅부터 카톡방 입장까지 그리고 카톡방에서 수익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방 유지하기 힘듭니다. 옆에 지금 이것처럼 구독자분들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일체 비용 필요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요. 시장 그래프, 시황,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차점 그 누구보다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구독, 유튜브 구독 이거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코인 모두 수익 내시길 마무리하면서 지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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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